오케오케 오키나와 옥상에 있는 계량기를 담갔다구요? 아랫집에 어두운 쪽으로 물이 떨어지는데요 빌라가 오래됐나요? 제가 오늘 내일은 시간이 없거든요 급하니까 제가 다른 분은 소개시켜 드릴게요 쉽지 않겠는데 누굴 보내지 물이 줄줄 새서 계량기 잠갔다는데 잘됐다 내가 거기다 전화해야 되겠다 오늘 월요일이라 다 바쁠텐데 전부 뭐 인천 가고 있어? 갔다 또 강남 가야돼? 그렇구나 거봐 월요일은 다들 바쁜데 아 진짜 누구 없나? 저기 주사염도 바쁜가 오늘? 쉽지 않은 집이라서 누굴 보내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때요? 아 저 전화오냐 미치겠다 빨리 씻고 나가야 되는데 빨리 씻고 나가야 되는데 미치겠네 물이 새서 계량기 잠가다 놨다고 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물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계량기가 옥상에 있고 집은 2층이고요 선선해지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구나 TV가 고장나가지고 아 아침부터 정신이 없다 그냥 지나가야 돼 아직도 모가지가 아파 명암 좀 챙겨가자 주소 미리 찍고 가야 되겠다 부천이시라고요? 네 네 지금 아 온수에서 확실히 새는 거 맞아요? 네 아 그러면 그거 새는 거 아닐 수 있는데 아 그 수전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확실하지 않아요 사장님 장비에서도 밀릴 수가 있어요 보일러 밑에 직수밸브를 잠그면 되지 보일러 밑에 직수밸브를 잠그면 되지 보일러 밑에 직수밸브를 잠그면 되지 내가 봤을 때는 온수에서 새는 거 아니야 그거 아 여기 정담사거리구나 아무튼 저도 찾는다는 보장은 못하는데요 사장님 네 그 저기 주소하고 사진 좀 보내주실래요 저한테 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네 아니요 아 어제 안 잠그셨죠? 네 아 여기 있네 아 잠그고 오세요 아 돌아가네 아 이제 돌아가긴 돌아갔네 아 냉장고가 엄청 많네 잘났거든요 그냥 아 원래 처음에 이쪽으로 많이 이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네 네 응 뒤로 틀어볼까 아 냉장고 쏘는 소리가 엄청나구나 압이 많이 빠진다고? 아 안돼 아 소리가 세게 나긴 나는데 컴프레서가 멈추질 않아 이렇게 많이 샌다고? 소리가 사방이 다 난다 미치겠다 야 이건 고라픈데 아 소리가 너무 센데 아 여기도 세네 모르겠네 아 이거 고라픈데 이거 아 아 저 밑에서 센 거 같은데 아 이쪽에도 오늘 제도관이 있는데 아 아 이걸 드러내야 되겠는데 먼저 가서 저 하시라고 얘기하려고 네 네 아 이거 어디 아 핸드폰이 서툴러져가지고 이거 어떤 걸 눌러야 되지? 아 핸드폰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장님 제가 얘기해놨으니까 지금 휴경현대로 출발하세요 네 그 아파트는 내가 어디서 샌는지 잘 아니까 저한테 전화하세요 가서 일단 이 근처인 거 같은데 네 정말 세게 센데 온 사방에 타나 또 여기서 이렇게 세게나 들리지 아 여기 여기구나 아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응 아 살짝 아쉽네 잘 안보인다 여기 여기 아 이게 아 이쪽이 이게 온수기 쪽으로 가는 아 이게 틴제 열번제 좀 헷갈리긴 하는데 헷갈리긴 하는데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세는 거 같아요 아 아 전화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아 아 아 저 저 트렌치에서 샌다고 여기서 내가 보니까 이제 트렌치에서 샌 게 아닌 거 같더라고 다 젖었잖아요 여기 온 바닥이 다 이렇게 젖어있는 거예요 전부다 어디서 세든 여긴 다 물바다예요 속이 아 여기 아닌가 잠깐만 이상하다 아 이쪽에서 안 세네 아 아 여기서도 소리나는데 어 이거는 냉수인데 이거 뜨거운 물이었어요 향이? 아 그렇구나 보통 이런 거는 냉수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그게 왜 뜨거운 물인지 아 이거 온수 많네 이런 아 이게 수도공사 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예 예 잘 나와요 그죠 여기 잘못 돌이켜잖아요 그죠 아 됐어요 여기 네 아 많이 세네 엄청 일단 찾았어 네 아 또 전화 온다 네 아 예 일하는 중인데 말씀하십시오 예 예 거기 거기 진성 몇 층이요 예 예 일단 선생님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내가 전화해 볼게요 네 단계를 누려놨으니까 아 또 전화 온다 네 네 혹시 뭐 물이 몇 층에서 몇 층으로 돼요?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보고 말씀드릴게 예 예 분배기에 연결된 부속 뭐 갈아야 된다고요? 사장님 아니 사장님 예 회색으로 돼서 엘버로 꺾인 거 그거 갈아야 된다고요? 은색 그 다겔 모양 그 손잡이 그 부속 예 예 그냥 이게 애초부터 삐딱하게 끼운 거네 네 뒷자하고 체결기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냐 음 체결기가 안 들어가는구나 음 그럼 이쪽을 살짝 풀어야 되겠구나 누가 이쪽에서 밀어주면 좋겠는데 여기 이걸로 껴 놓고 됐어 이제 들어간다 됐어 들어갔어 부속 다 있나 확인 좀 해보고 미리 됐어 됐어 다 됐고 이제 오케오케 오케 나와 얼마 만에 해보는 거야 이거 다 됐어 수리는 다 끝났고 벽에 어느 정도 고정은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놨냐 어떻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는 안 깨도 됐었는데 아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가봐 아 두 군데나 파고 아 아 아 아 여기도 고정시켜 줘야 되겠네 이걸로 해 주셔야 되겠다 여긴 아직도 왼쪽 모가지가 아파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게 철로 하면 나중에 사과 다 아셨죠? 네, 정확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논현동이면 여기서 가까운데 아, 나 지금 시간 없거든? 아, 그 사람 급하대? 어? 아, 저기 못 찾고 헤매고 있다고? 어, 저기, 무사장 지금 바쁘지? 어? 아, 자기도 시간 없지? 어, 일단, 일단 알았어 네, 사장님 지금 바쁘시죠? 네, 네 못 찾고 헤매고 있다고 그래서요 네, 제가 이따가 사진 보고 제가 전화드릴게요, 사장님 네, 저기 한 군데 더 갈 시간 안 되시죠, 사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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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사장님 예, 아, 일을 제대로 못 하겠어, 사장님 아, 벌겠어 안 바쁜 사람은 어리버리해서 못 보내겠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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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야 됐어 아, 이거 하나만 했으면, 이거 하나만 하는 건데 원래 아, 괜히 여기 파가지고 됐어 아, 여기도 딱이네, 좋았어 탈부치는 게 제일 싫은데 저거, 저거, 물 떨어진 것 같은데, 저기서 어디야, 그런 거 아닌데, 저거 어? 저거, 주름관인 것 같은데, 저거 주름관, 아, 지나갔대요 오, 13kg인데 50분이나 걸려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영업 집이 좀 어려운 거죠 저기서도 들리고, 저기서도 들리고 막 온 사방에 다 들리는 거야 이런데가 아니라 다행히 막 그렇지 아픈데가 아니라 예, 그나마 충분히 다행히 이걸로 연결해줘야 되겠다 에이, 이게 아까 냉수 줄이 너무 쌓더만 길게, 길게 늘려줘야지 그래, 이렇게 되어야지, 어? 여기 팠으면, 여기 팠으면 떡 싸먹는 거지 네, 뭐, 무슨 말씀이신데요? 네, 네, 어, 예 아무리 전화 많이 와도 하루에 하나밖에 못 해, 아 아, 왜 이렇게, 아, 모가지가 왜 이렇게 계속 아프지? 아, 와, 2시 반인데 이렇게 많이 막혀, 와 아, 하나 더 갈 수 있었는데 그냥 가자 난 영동대교 건널 거야 이상하게 성세대교 건너기 싫더라 저기, 사당동이시라고요? 아, 네, 다가오주 주택이시고 3층에 사장님이 사시고요 몇 달, 몇 달 됐어요? 작년부터 됐어요 한 3시, 3시 반쯤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거니까 가서 해결해 주고 누구랑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네 아, 아, 누구랑 뭔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아, 거기에 저기 에이컨으로 돼 있었어요, 사장님? 네? 그, 집주인이 공사한 것도 모르고 있었나요? 네, 아, 역시 사장님이니까 그래도 해결하셨지 네, 잘하셨네요, 네 아, 사장님, 나 오늘 아침에 전화 10통 넘게 받았어요 아, 진짜, 다, 예 아, 주로, 먼데가 전화가 많이 오고 아,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하지? 이상하다 아, 아, 왜 이렇게 피곤하냐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아, 그 탑박스 아, 그 탑박스 지금 다를 거야, 내가 이제 아, 너무 꽉 잡지마 아, 너 저녁 먹었냐? 아, 같이 먹으면 좋은데 아, 같이 먹으면 좋은데 아, 내일 교육받는 첫날인데 아,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아, 젠장 아, 탑박스를 달아야 되겠다, 아 이거 달고 내일 갈 이걸 달아야 내일 교육받으러 이건 너무 커서 어디 세워놓을 데도 없고 아, 여기다 싣고 가면 딱 좋긴 좋은데 아, 어유, 아유, 진짜 이거 장착하려면, 여기 부속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맛있어! 아휴, 진짜. 두은 여기다 해야 되겠다. 밑판을 여기 고정한 다음에 유튜브 보고 알았어. 무슨 소리야. 여기 보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아니, 뺄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돼. 이렇게 빠지잖아. 자, 이렇게 여는 거고. 자, 여기다 뒤에다 두 개 싣고, 앞에다 두 개 싣고. 알았지? 이게 잠긴 거? 응. 이게 열린 거야? 응. 여길 눌러, 여길 누르면서. 자, 그 버튼을 눌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그럼 뭐 이 오토바이에다가 여기에 100만 원짜리 다냐? 응? 잘할 수 있게. 응. 자, 이걸 잠그면 얘가 안 움직여. 알았지?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재테크 강의도 하고 이것저것 설명하는 그 채널이야. 아, 전라도에서 누수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네. 아,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예. 아,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좀, 서울은 좀 주차가 힘들죠? 네. 네. 오늘, 희한하게, 전라도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희한하게. 어. 아, 내 거 애도카는 분이시래. 어. 내가 이분들하고 일일이 다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아휴. 저기는 안 깨도 됐었는데. 빨리 영상 만들고 집에 가야지. 컨디션이 너무 안... H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